박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눈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면져나가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흥부한 반응이라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선선하시길 감사합니다. 박수 27년 검사생활 끝에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글쎄,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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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